파이팅! 파이팅! 괜찮아, 천천히요. 괜찮아, 괜찮아. 3분이요. 이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오래 추지? 우리 팀은 봤지? 우리 팀은 봤지? 우리 팀은 봤지? 가자, 가자. 조세호 몸에 물 절대 안 묻힌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하면 알 것 같은데요? 근데 변형이 많이 된다. 변질이 많이 된다. 오래 춰.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지민이가 딱 딱 포인트만 잡나 봐. 동작이 간결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게 뭐지? 에이, 셋! 어떻게 알아, 이걸 다? 네. 뭐? 응. 벌린다. 맞지, 이거? 조세호 진짜 잘한다. 근데 진경이나 춤 보고 맞히는 건 난 진짜 잘하는 거야. 내가 인정할게. 패스 돼요, 혹시? 패스입니다. 아, 그래도 맞힐 패스. 1분만 해줘요, 1분만. 전달이 느리잖아. 아, 아, 아. 하나, 하나. 마지막, 마지막. 근데 이걸 알겠지? 아, 글쎄요. 25.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대박. èse coast. 대박.